아 잔정 잔정 엄마라 왠지 나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보고 있었네 그럴까 경쟁전 점수나 찍어볼까 아 경쟁전 잡히나요 우리 솔로 돌려보자 경쟁전 솔로 얼랭크야 솔로 경쟁전 심심한데 솔로 경쟁전 찍어볼까 천천히 합시다 안죽고 치킨 계속 꼬박꼬박 먹어보자 나 원래 파밍하는거 안좋아 해가지고 맨날 파밍 안왔는데 이제 경쟁전 하면은 좀 지겨워도 초반 파밍을 해야되요 진짜 멀리오긴 했다 얘기도 온거 사려졌어 나의 간절함이랄까 흑땜이 기름이 이렇게까지 없는지는 못났는데 서클 안에는 들어왔다 흑땜이 보호할까 안 보여 아하하하 엄마 어떡해 아이고 퍼풍 뭐야 퍼풍 고마워 아하하하하하 내 퍼풍 고마운데 보호기 숨쳐 고마워 제발 뒤로 보지 마라 고마워 고마워 쟤 어떻게 잡지 오우샛 오우샛 술땐 졸라 잘까 아하하 젠장 탄대서 보고 있었네 아 안돼 아아아 아쉬워 SR에 샷건을 들자 방금 확실히 알았어 SR에 샷건 들었으면 둘 다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가보자 여러분 생각을 바꿨어 좀 시원하게 가자 아아아아 여기 뭐야 아아아아아 사실 마십사는 그렇게 아나? 아아아 여긴 왜 여기있냐 하필이면은 아아아아 짜증나 아 왜 쐈지 어디야 아 어디야 씨 아 왜 브론지야 아아아 말도 안돼 심심한데 이 마스터 지그어 못갔네 초기야 못 시키나 가던데 가자 이 이상한 데 가서 죽지 말고 가던데 가자 가던데 아흫헤헤 아 웃음 늘 죽던 곳이 아니거든 여기 가면 쟤가 다 잡죠 아 제발 아 아 다시 절락 빨라 진짜 아니야 나도 빨라 쫄지마 그래 아 그래 안 쫄면 돼 아 그래 아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응원 좋다 쫄지마 아니야 쫄지마 잡으러 가 두 개의 인격이 충돌하는데 여러분 아 쫄지마 그냥 붙어 아니야 가지 말자 모르겠어 원래 그 경쟁자는 좀 오래 살아야 된대 빠져빠져빠져 쫄지 말자 진짜 너무 쫄아있어 죽으면 다시 한때 좀 더 떨어질때도 없는데 이리 와 쫄지마 쫄지마 아 그래 쫄지마 나 너무 쫄았네 진짜 아 놀랬잖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아 나 너무 너무 쫄아서 했네 오히려 좋아 그동안 배그가 너무 쉬웠어 배그가 너무 쉬워서 재미없었달까 미쳤다 DBS KBS 먹어버렸다 아 애들이 너무 못해서 재미없었는데 애들이 잘하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는데 아니 아니 그동안 애들 좀 좀 너무 말랑했어 그동안 너무 말랑했으면 지금 너무 방금 되잖아 아 중간이 없어 왜 이렇게 자랐는데 아까 왜 열받아 아 이렇게 자랐는데 왜 아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브런트가 나온거야 아 그 차 나랑 똑같은 차가 아니야 너무 많이 쪘어 머리 조심 개피다 따라가자 무섭지 아 중간이 없어 아 중간이 없어 아 중간이 없어 아 중간이 없어 자가 왜 이따위로 하시는거야 분명히 저 밑에서 총을 쏟는 SR이 있었거든 DBS 아 중간이 없어 아 중간이 없어 그러지 아가니 열일을 잡으러 다녀 아 앞에 차 쫄지말까? 난 DBS니까 덤벼 덤벼! 라이디 갈거야? 그럼 내가 뺄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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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안가 제발 제발 한 번 봐줘 너! 얹어! 무서워 차가 박혀있어 달려줘 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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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지마 난 DBS니까 쫄지마 아! 쫄걸 쫄걸 쫄걸!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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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올라간다 내 차례 아! 어떡해 잘 골랐다 이쪽 창문에 가있다 이쪽 창문에 가있다 고민했는데 이렇게 가야되나 아 냉각하기 싫어 아! 나 앞에 왜 DBS야 DBS로 이걸 어떻게 터나가지 제발 집이 걸려야될텐데 제발 집이 걸려야될텐데 제발 집이 걸려야될텐데 아아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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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막을걸 왜 여깄냐 아 내가 ARS만 갔을텐데 DBS라 뭐가 너무 자리도 너무 굴었어 아 이거 밖에 안올라? 우리 언제 마스터가지?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젠장 아 이거 못잡으면 안되는데 배치고사 딱 자기자리 맞게 간거였네 대금하자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